최고의 친구를 찾아라 에이티즈의 우정팀 최고의 친구를 찾아라 에이티즈의 우정팀 튕겼어 튕겼어 2022년을 강타할 단 하나의 우정 에이티즈의 우정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이것도 있네요? 아 그럼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상형이에요 찾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친구의 기준은 무엇인가? 의리가 있어야죠 좋은 친구하면 그 친구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친구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시원해야 돼요 서로 서로에 대한 시원해야 돼요 아 그럼 이렇게 하고 또 아무렇지 않고 시원하고 이렇게 밀어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루팡에 갈 최고의 친구를 선택해주세요 인기 투표를 거쳐서 최고의 친구에 선정된 멤버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선물이 있다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은 바로 그리고 짜잔 순금으로 구성된 황금 열쇠입니다 진짜로요 아 진짜? 존경하는 MC님 몇 K에요? 24K 야 AMAX ONE 팀 박혀있어 박혀있다고? AMAX ONE 팀 적혀있어 이게 제 최고의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매력 어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 가자 본격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시간 이름하여 댄스 신고신 네 댄신 댄신 오랜만에 해보네 MC도 하나요? 네 저도 압니다 자 여러분 섹시 빼기 우영은 섹시 제로입니다 아 제로 에이티즈의 댄싱 머신 저우영 와 뭐야 오예 왜 이래 오예 오예 오 하하하 오 오 아 왜 이랬어요 어 하하하 오 오 오 우영씨가 되게 잘한 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뺏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럼. 나 왜 패스테스요? 아 사장님. 이거 아니지. 반칙 반칙. 다음은 이 출구 또 기대됩니다. 누군가요? 누군가요? 화성에서 온 동그라미. 성화. 동그라미. 미친 거 아니야? 아 좋다x2 아이고 좋다. 아이고. 이거는 진짜. 연체 동물인 줄 알았어요. 이 분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시크릿 퍼포먼스예요. 시크릿 퍼포먼스. 영차가리보. 김장! 아 김장! 아 무서워 무서워. 앞에서 앞에서 한 번. 앞에서. 뭐야, 뭐야. 검은 그림자 내 안에 피어나. 가사에 충실한 안무. 아, 귀엽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줄 ATG의 요술공주 송민키 민기! 송민키 민기! 아, 이 분위기가 어떡하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니, 그걸 어떻게 해야 해. 하나님, 하나님. 아, 야무지네. 귀엽네. 다음은 ATG 캡틴이죠. 김홍중 씨! 몬스터 홈! 자, 슬럼프 보여주세요! 저는 잊지 않았어요. 와, 셔츠다. 뭐야, 셔츠 직관이다. 셔츠 그 자체다. 야, 야, 여기. 크럼프, 크럼프! 크럼프, 크럼프! 크럼프! 아, 진짜. 보여줘. 보여줘! 크럼프 보여줘! 지글지글해 크럼프 하는 남자. 다음은 이분입니다. 오늘 뭘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킹랑스러운 행본! 여상 씨! 여상! 오, 병탁! Exhale!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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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와, 재밌네, 재밌네. 이 춤까지 가지는... 이 다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명 남았는데요. 자, 다음은! 나예요? 자, 나네, 자랑, 확신의 낭붙비, 사! 우위, 아래, 호! 가! 우위, 아래, 호! pat-alu! 몬아ré... 1, 2, 3, 2. 한 번 더! 안무를 왜 버 worlds dah? 모아는 사람 이제 갚아기! 좋습니다. 준비해왔어. 다들 잘 준비해왔네. 그럼 이제 마지막! 이것은 곰인가? 리트리버인가? 곰돌 리트리버 정윤호! 보여줘 보여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나 이거 랩팔드 했는 거야. 아 귀여워! 아 이게 뭐야? 아 내 스타일이야! 귀여워! 아 내 스타일이야! 이게 뭐야? 아 귀여워! 와 역시 이 어려운 춤을 디지먼 호에이스티 안 불러봤는데 디지먼, 디지먼 호에이스티 너무 귀여운데? 경치에 비해 그러지 못한 춤 댄스 신고증을 통해서 매력 어필이 된 것 같나요? 나 이 친구 마음에 든다 있어요 지금 그런 친구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너무 많아요 많아요? 아 제 생각에는 이제 좀 그 이제 각자의 마음이 있을 테니까 네 자 아 잠깐만요 벌써 사인을 주고 받으시면 돼요? 아 나 지금 다 뿌리고 있어요 퉁퉁 그럼 이제 투표하러 가보겠습니다 2022년을 강타할 단 하나의 우정 여러분의 마음을 루팡에 갈 최고의 친구를 선택해주세요 윤호 씨 출발하세요 아 누구야 하지? 아 윤호 씨 기대할게요 먼저 출발 출발해 안녕 윤호 분 아 왜 제가 첫 번째예요? 정우가 너무 잘해가지고 오늘 매력 어필이 너무 저에게 매력 어필이 너무 잘 됐는데 또 저에게 이제 아까까지 어필하는 멤버가 또 있었어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필 시간에 좀 잘 어필했다라는 멤버를 좀 공정하게 뽑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친구로 하겠습니다 그냥 첫 인상이니까 느낌 다 빼고 첫 인상의 느낌으로만 투표를 했습니다 첫 인상의 느낌으로만 투표를 했습니다 첫 인상의 느낌으로는 나항 저 갔다올게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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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굴을 골라야 되지 아무것도 안 받았을 때 뭔가 제일 뭔가 심으로 할 사람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춤사위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냥 딱 그거 하나로 말을 많이 안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뽑았습니다 아 벌써 하나가 있네 솔직히 댄스 신구식만 보면 몰표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착잡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경쟁자가 있구만 경쟁자가 있다고? 와 벌써 두표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종호인가? 아 그래? 두표는 종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다들 저의 인상형 아시죠? 저는 춤 잘 추는 사람 좋아합니다 감사해요 도영 씨 막둥이 캐빈에서 열었는데 꽃이 이미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만 선택한 게 아니었구나 해서 매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못 바꿔요? 무조건? 아 인기 많은 남자 별론데? 아 갈게요 1차는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1차는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2차는 정말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렇게 커넥션에 살짝 있었는데 윤호 뽑았습니다 윤호 뽑았습니다 아우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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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공유하면 안 됩니다 매력이 반감될 수도 있어요 아우 네 네 매력 그러면 투표를 이제 한 명씩 확인하도록 할게요 산 남자 득 그냥 연다 한 명씩 떨고 야, 이 배신자야. 야,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나 이한테 늘려다가 너한테 넣는데. 너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지금 이 투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무리까지 중요하고. 야, 대신 진행해줄 사람. 리더 파업한다. 첫 매력 어필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또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중 상위 랭킹 4명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 네, 이건 순위랑 상관없이 그냥 상위 랭킹 4명. 정원! 오, 역시. 아, 근데 되게 눈여겨봤습니다. 이게 매력이 있었구나. 야, 이 분은 의외네요. 누가 의외예요? 일단 취향 존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산! 한, 7 Ranked & 3 cima. 이 분은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ikit데. 감사합니다. 기 분이 있네요. 반성이 어디잔데요? 반성. 진짜로? 야, 여성.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안돼, 매력 어필 시간에 굉장한 매력을 보여줬던 친구입니다. 유노! 아, 예상했어. 드릴 혜택은 뭐냐면요. 우리 분이 먼저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오오오오오 지금부터 우정 테스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 오케이! 그럼 종훈 씨부터 팀 선택해주세요. 아 저는 근데 허그보다는 좀 과격하게 표현할게요. 네? 그래 진정한 친구니까. 쐬고 쐬고!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축하드립니다. 땡 거예요? 당첨된 거예요? 나 너무 많거든? 아 그래? 아 뭐야? 야 5, 4, 3 크로스 뭐야 그러면? 난 산 씨에게 기회를 드릴까요? 아 진짜 제2도 제2도 산 총 2도 미트 2기 가자! 산이가 여상 씨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자 저 형은 진짜 하기 싫었는데 아... 둘이 뒤에 서서 상의한 다음에 한 번에 하는 거 같아 괜찮다 둘이 어떻게 둘 다 상의권이니까 아아 나랑 오케이 저 윤호랑 할게요 근데 윤호가 나... 아 미안다고? 아 맞네! 이렇게 해도 되네 아 2개 한다고? 이렇게 해도 되네 야 우! 로저들! 우! 철투두 철투두 삼 송투두 민투두 기 후 하! 안녕 피지몬 친구 마츠 첫 번째 우정 테스트는 우정 테스트 뿌잇뿌잉입니다 뿌잇뿌잉 자 뿌잇뿌잉 다 같이 해볼까요? 우정 테스트 뿌잇뿌잉 입니다 여러분 손바닥 짝짝꿍 게임 아시나요? 5, 6, 7, 8 한 번 하고 부딪히고 한 번 하고 부딪히고 이제 세 번이야 세 번 부딪히고 아 이 팀을 타도 연습하고 있잖아 부딪히고 다섯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요 다섯 자 이렇게 하나씩 늘려나가면 됩니다 처음 하였을 팀 미트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자 우정 우정 테스트 뿌잇뿌잉 뱃터리 가자 할게요 각오는 여러분들 다 각오하겠습니다 시작 우정 테스트 뿌잇뿌잉 우정 테스트 뿌잇뿌잉 2 거기서 빠르다 3 4 4 4 4 4 4단계에서 끝 탈락 탈락 어렵네 땡 땡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채투투 채투투 산 수호투투 비트 끼 후 하아 산이가 잘하는데 저랑 손을 맞잡는 게 살짝 떨렸나 봅니다 민기를 위해서라면 뭐 어떤 것이냐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각오 어떻게 되나요 각오요 저는 제 짝꿍이 1등이기 때문에 1등에 맞춰서 저는 이 친구를 계속 1등을 시킬 겁니다 자 하나만 하겠다 한 개만 하겠다 그럼 혹시 제칠 수 있으면 제칠 건가요? 몇 개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저 연습적으로 8개요 8개 오 8명이니까 우리 시작해 볼게요 과연 드르렁과 드렁의 우정 테스트 드렁 야 너 드렁 보여줬어요 시작 시작 우정 테스트 아 느려 뿌이 뿌이 우정 테스트 아 느려 뿌이 뿌이 종호 씨 시계가 되게 이쁘네요 다섯 개 저거 혹시 이거 잘못 짚으면 손이 팔이 길어서 이게 박수 칠 때 힘드네 여섯 개 일곱 개에서 죽었네요 일곱 개에서 죽었어 일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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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실수한 거여가지고 숫자를 중간에 생각 놓쳐버려가지고 틀렸거든요 종호가 또 저를 선택해주니까 뭔가 선택받은 느낌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요 그때까지도 사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그때까지도 각오가 어떻게 됐어요? 반지 좀 빼주세요 하하하 각오 놀아 각오? 인정이긴 해 각오 반지 빼주세요 몇 단계까지 갈 것 같아요 저희 나이만큼 하죠 스물탭 오오 많이 하네요 내 예산 되게 이상하다 잘해 두뇌 은근 잘해 우정 테스트 우정 테스트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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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6, 4, 5, 6, 4, 5, 6, 4, 5, 6, 7, 8, 8, 9, 10 아 우리 안 해도 돼. 숱사 세면 원래 실격이야. 에이 뭐 그런 일 없었는데요? 에이 뭐 그런 일 없었는데요? 어 여기서 끝났다 지구인데요? 끝났다 끝났다. 아 11개 괜찮아 충분해? 운정 테스트라니까 좀 이게 어쨌든 스킨십이 여하잖아요. 얘랑 어쩌면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운정 테스트 하면서 성화만 봤습니다. 성화랑 11개 했을 때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 개 정도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결국 1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팅 빨리. 시작! 우정 테스트 야 벌써 방해인데?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야 이거 아니지. 아까도 건드렸어요. 아까도 건드렸어요. 아까도 건드렸어요. 나 아까도 심지어 나 홍지영 팔 쳤어 내가. 귀 건드리는 건 아니죠? 여성이랑 워낙 게임도 같이 많이 하고 그래서 잘 맞는데 단체전에 게임이 약하더라고요 여성이가. 그래가지고 아 내가 잘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든든한 친구다 이렇게 뭔가 더 이미지가 굳어졌죠. 저는 의외로 성화 형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조금 반할 뻔했습니다. 좋은 친구라면 바로 나에게 관심이 많은 친구겠죠. TMI 골든벨을 통해서 얼마나 나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ATEEZ의 도전팀! 네 안녕하세요. 네 송민기의 송민기입니다. 예! 제가 멤버들한테도 얘기했었고 항상 이 게임을 오래 했다. 아 네 알겠어요. 엄청나게 오래 했다라고 얘기한 게임이 있는데 나는 이걸 굉장히 이것 때문에 오래 했다. 그 캐릭터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 캐릭터의 이름이에요 게임 이름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 게임이 뭔지는 알아 들어보고 자 시간 있어요 나는 썼어요. 아 나 알겠다. 너무 쉬웠나? 저희가 OST로도 했었죠. 디지몬입니다. 네 디지몬. 땡 민기야 좀 섹시했냐? 이거 빼는 거 아닐까? 빼야지. 탈락! 디지몬의 아구문. 아구문 땡. 아구문 땡. 사실 모를 줄 알았거든요? 아 이 정도 모르겠다 하고 된 건데 알아주셔가지고 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요. 아 또 좋은 건 또 내가 자신 있지 또. 최근 일이고요. 아 그럼! 같은 방 같은 방. 나 벌써 뭔지 알아. 나 먼저 알겠다. 제가 최근에 노래 부른 거? 그랬지?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나갔잖아요. 컨텐츠. 근데 그 곡은 제 인생곡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이번에도 그 인생곡 불러보겠다고 해서 저희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가수를 맞추면 안 돼? 사실 제목을 모르겠어. 가수 맞추는데 스펠링 안 틀리면 인정해 드릴게요. 어? 한국으로서는 어때? 오! 이거 저희는 가수 맞추면 잠깐만요. 이! 이! 땡!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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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렸어요. 맞아. 내가 알기로도 이거 아닐 것 같아. 역시 내가 맞았지? 내가 브로노마스 맞지? 왜냐? 아 브로노마스 아니야? 정답은 브라이언 맥나잇님의 언어하이유 라는 노래였어요. 맞아! 브라이언 맥나잇이었어. 근데 오히려 좋아.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리냐고. 어쩔 건데.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명은 확실히 실망했고 우영이 형. 우영이 형은 진짜 어제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모를 수가 없는데. 복불복으로 갈게요. 저는 좀 재밌게. 네. 오늘 어떤 색의 속옷을 입었을까요? 아 오케이. 야 그건 더 모르지. 그걸 알면 이상하다. 나 알아? 나 봤어 아침에. 파트잖아. 파트잖아. 우영아. 난 너의 속옷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수영. 너 속옷 거기서밖에 없지 않냐? 우리 마음들. 나 맞지? 이거 희생 많이. 여보 이런 데까지 두 명밖에 안 맞았어 지금. 아 폐색인가 보다. 아니야 산이랑 홍준이 맞았어. 예스 검정. 정우 형 속옷. 검정밖에 없어요 쟤는 제가 봤을 때. 블랙. 아니야 쟤 회색 속옷. 쟤 블랙 엄청 잘 입어요. 아 나 검정을 했는데. got a black. 역시는 역시구나 하면서. 역시 이제 산이랑 많이 친하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알지? 같은 방도 아닌데 제가. 제가 어제 숙소에 들어온 시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맞추면. 아 이거 어떻게 알지? 나 할게요. 나 할게요. 아 이거 근데 우리 방에만 있어가지고. 나 할 거 같아. 되게 피곤했는데. 나 오늘 생각보다 빨리 잘 끝내고 왔다. 라고 생각을 했어. 가까운 사람을 맞춘 거죠.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제가 그럼 적어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1등이네요. 야 너가 적어. 그래도 숙소에 다 같이 사는데 이 정도는. 오케이 갈까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어 우리 나랑 통인데? 저 맞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일렀어? 나 둘. 똥 중 항상 섹시 뭐냐고. 일단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던. 마음속에 넘버원. 진짜 근접한 답이 있어요. 정답은. 똥. 우와. 그때 들어왔다고? 응. 너랑 셋이 반에 인사했어. 사실 성함 맞추라고 된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들어와서 성함만 인사했어요 제가. 성함 시간을 좀 혼동했던 것 같아서. 자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는 저희가 해외 투어를 갔을 때.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축구 이제 뭐. 보러가고. 보러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마침 속옷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팔길래. 어 있는 김에 샀습니다. 그때 그 축구팀의 이름은. 아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쉬운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늘 속옷 토크야 다. 나 이거 거실에서 많이 본 거 같아. 그리고 나도 샀다 그거. 자. 하나 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나 둘 셋. 포트는. 손흥민 선수 사랑합니다. 어? 손흥민 선수 정정하고. 여성이 안 사랑해요?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 네? 너무 자랑스럽고 나라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넌 맞춰도 틀린 거. 아 최산? 나한테 최산 빼면 나는 시체야. 최산 손가락만 움직여도 무슨 생각하는지. 내 몸에서 최산이 없잖아? 그럼 난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거야. 저는 한 번 재밌게 가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생각했을 때 에이티즈에서 내 얼굴 순위는? 정말 정말 이거는 재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맞아. 내가 지금 100타야. 저는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잘 보세요. 맞나 한번.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럼 저 한 명씩 공개해봐도 돼요? 네. 우영이 먼저 공개할게요. 5등. 맞지? 문경이 형. 저는 제 생각입니다. 사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 무조건 1등입니다. 일단 제가 바로 들었어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너. 야. 자 윤혹. 1, 2, 3등 하겠습니다. 최세네요. 네. 성원 씨. 진짜로? 대한민국의 3대 미남이 있죠. 강동호 님. 원빈 님. 그리고 최선. 당신 마음에 들었어요. 민기 씨. 한 김에 1등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등 좋아요. 여상 씨. 최선 씨는 몇 등이냐면요. 바로 등. 네. 잠깐 어질어질 했어요. 조호 씨.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 상황에 맞게 산이 형의 오늘 기분에 맞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등수를 적었습니다. 몇 등이죠? 궁금하네요. 3등입니다. 3등. 아쉽지만 답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까? 4등인가 봐요. 역시 가로등이었나? 7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짓말 치지 마. 8등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8등 누구야? 너예요. 내가 여러분만 칠 수 있어서 나 이게 1등 못 져요. 알겠냐 정우 형? 까불지 마. 알았어? 한번 우영이 놀리려고 만들어 본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안무 연습을 했었죠? 네.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복장을 디테일하게 그려주세요. 아 쓰면 안 될까 봐. 설명 가능합니다. 네. 색깔까지. 어제 뭐 입고. 어제? 어제 저희 안무 연습을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 영상도 찍었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어제 좀 힙하게 입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 말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3. 2. 1. 게임 오버. 그 적들은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벙거지. 네. 근데 촬영할 때 벙거지는 안 썼죠. 벙거지. 네. 블랙 민소매. 네. 회색 타이트하지 않은 트레이닝복. 모자 블랙 반팔에 블랙 그 트렁크에 그 긴 슬랙스 바지 있잖아요. 약간 허리에 그 뭐 끈 같은 거 있는 거. 넘어가실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었다고 느껴거든요. 저게 뭐야. 야 호감도 하라 호감도 하라. 아니 형의 진정한 옷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오늘 한 개만 맞췄어. 형의 진정한 옷 아닙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마워요. 생머리에 민소매 검정 통 좀 있는 회색 바지에 신발 회색 조던. 형한테 같이 밥도 먹었는데. 검정색 밥발에. 형을 생각했어 이미지가 약간 이런 느낌. 진한 회색 바지를 배바지에 했고 그 신발을. 근데 어제는 흰색 민소매 카키색 바지 조던 신발 이렇게 신었어요. 일단 조던 신발 맞췄어요. 저는 형의 몸매를 맞췄습니다. 아니 옷이 뭐가 중요해요. 색깔은 다 아는 사실.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 나는 눈만 봐요 성화를 얘기할 때. 망감이 교체했어요. 서운하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고 근데 다 이해해서 답은 틀렸어도 본질은 알고 있다. 우리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같이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안 끄고 나온 곳이 두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끄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끄고 나왔을 때 에어컨 온도가 일치했어요. 그게 몇 도였을까요? 나는 선발이라 모른다. 이건 알아. 숫자를. 이건 알아.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이거 23도야 무조건. 23.6도야. 난 이건 거 같아. 25도야. 나는 원래 24도로 맞췄. 정답이 있습니다. 25도 25도. 정답은 24도. 내가 다 이겨. 근데 윤아야 나는 이 문제를 맞춘 것보다 너가 그 에어컨을 끄고 왔다는 그 배려심에 난 좀 감동했어. 자기야 나는 너가 춥게 안 잔다는 걸 알아. 윤아야 너가 에어컨 끈 온도는 24도지만 너의 지금 그 태도는 도도해. 어스. 감점. 텔레더파시로 24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우정 골든벨. 한번 쭉 여덟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최종 투표를 앞두고 생각적인 일을 좀 한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에이티즈의 우정팀. 골든벨. 이제 마지막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년 만에 잠겨 두고 있는데요. 네 뭐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최고의 친구에 선정되기 위한 최후의 어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어필하도록 할게요. 우리 요즘 좋았잖아 그지? 네? 우리 요즘 좋았잖아. 아 오늘 좀 안 좋아요.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 내 인생에서 기몽 중이 없다? 나 지금 장애하는 이름인 거야. TMI 퀴즈를 이렇게 진행해본 결과 한 사람이 생겼어요. 오 진짜? 그래서 그분께 저의 마음을 전사하겠습니다. 그 물을 녹여서 8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등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등분 하면 인당 이만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에이티즈로 사행시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 둘 셋 에이티즈 이런 형제들 없습니다. 이 이런 사람 또 없을 테죠 틱틱 틱틱 될 때도 있고 제가 가끔 못난 모습 보여줄 때도 있지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둘 정말 진심으로 우리 영원하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아 나쁘지 않았어. 만약에 제가 되면 반장 선거 아니야? 에이맥스원 팀이 하나 있잖아요. 네. 에이티니꺼 황금 열쇠를 하나 만들 겁니다. 제 사비로요. 진짜? 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정 팀으로 삼행시 하겠습니다. 오 하나 둘 셋 우린 정 정말 팅 팅구 오 귀엽다. 팅구 귀엽다. 팅구 팅구 저도 알게 모르게 멤버들이 내 일상에 이렇게 진짜 많이 녹여져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에이티즈 존이 있어요. 앨범 이렇게 여러 개 해가지고 저희 등진대도 이렇게 세워둔 게 있는데 거기 가운데 딱 이쁘게 놓고 싶습니다. 아아 간다고? 야 이러면 진짜 주지. 여러분의 한 꽃 한 꽃이 저한테는 큰 기품을 줍니다. 상품은 얼굴 빨개지고 있어. 열쇠지만 한 꽃 한 꽃이 저한테 들어올 때마다 제 마음의 자물쇠를 열어줍니다. 송민기 아까 전까지만 해도 한 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신다면 나 저 형 저렇게 말 잘하는 거 처음 봐. 멤버를 위해서라! 멤버를 위해서라! 김밥을 돌려라. 탑재 송민장 가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좀 추려진 것 같아요.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 아 그래 아 이거 공약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아 근데 이랬는데 민기가 하나도 안 나오면 이게 진짜 웃길 것 같긴 해요. 마음이 행하는 대로 출발. 아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을 상처받아요. 저는 산이 뽑았습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과정 속에서 이렇게 좀 삐그덕 되긴 해도 결과는 항상 서로를 선택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이 뽑았습니다. 마지막 연설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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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민기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겠다 해서 민기를 뽑았는데 8년 친구니까 그냥 사랑한다. 제 마음은 그래도 맞지지. 민기 형 시선 민기 형 시선 잠깐만 살짝 떼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미안하다는 말을 저한테 한 3번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보고 진심을 느꼈고 장난을 쳐도 다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 끼리도 항상 하는 얘기가 너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짓을 저질러도 너를 질타하기보다는 너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17살 여성아 내가 너의 프로틴이 되어줄게 뭔 말이 필요하냐 여성아 사랑한다 NNC에 관심이 많거든요. NNC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의 관심도를 올려놨고요. 결론은 맨 마지막에 들린 목소리가 이제 산인 거예요. 그래서 아 오케이 그냥 넣고 나왔죠. 인생은 1편 단시입니다. 아 1등 민기 아니에요? 민기 노래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뽑아주신 은혜 잊지 않고 제가 후고소로 야 이건 좋다. 일단 너무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잘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두 민투두 귀 채투두 채투두 산 2022년에 강탈 에이티즈의 우정 에이티즈의 의 우정팀 세상 자편에 소중한 꿈을 해 안녕 TG1 에이! 내 꿈을 꾸며서 잘 믿을래 안녕 TG1 친구들 모두 알죠 안녕 기사야? 아 그래 와 어쩜 근데 이렇게 아이가 파란색이고 이가 흰색이네 프리스타일로 아껴 오늘 김홍중 얼굴 괜찮네 명작에 나올 것 같아 하나 둘 셋 스마이